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르곤 산사랑 산악회에서는 10월 12일 둘째 주 토요일을 맞이해서 탐 딕 앤 해리스 마운틴을 찾았습니다 오늘 등산이 시작되었고 1마일 이상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산을 찾아보니 하늘은 우중충하고 또 약간 가을이지만 약간 날씨가 추우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등산을 하면서 땀으로써 이 을씨년한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저는 우리 회원님들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가감없이 담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르곤 하더라구요 엘크에 킹이 들어오는거에요 아 그랬다고 그러셨어 여기 왔네여 여기 왔네여 눈이 쌓이지 않는 곳이니까 이건 나무가 내 어깨를 딱 뽀빠이 흉내내면서 올라타봐 안한대 아니야 거기다 얼굴 좀 같이 내봐 창너머 창너머에 누가 있나 저 총각 누구야 빨간장벌 창너머 어렴풋이 옛남자가 보여요 나는 옛남자가 보여요 그런 뭐 있잖아 그 노래 그런 슬픈 이야기 하지 말아 주세요 아 이 연루 와 아직도 해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갑시다 오늘 올해 처음 오는거죠? 여름에 왔었죠? 그리고 지금 가을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름에 안오고 봄에 왔어요? 눈 많을 때 겨울에 눈 올 때 강남스타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게 아 오래 온거죠? 네 다시 이제 또 새롭게 오고 있는데 지금 이산은 처음 올 때 참 사방이 다 쭉쭉 뻗은 나무로 막혀 있어서 처음엔 조금 지루함이 있다 라고 뷰를 못 보면서 올라오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미러렉 뷰를 보게 되겠죠? 아 참 오늘도 탁월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수고해주세요 주묵게 한번 놀아 봅시다 예예 오늘도 아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항상 나오면 이 시간에 춤실하자 맞아요 하여튼 다 내려놓고 저렇게 놀라 일단 나오면 상쾌한 이 공기가 아 굉장히 좋아요 힐링되고 예 고맙습니다 길을 마이털 옆에 눈이 웅 곳곳에 입산이 오늘은 겨울이 빠지올 것 같아요 예 산에서는 겨울이 빨리 와요 중순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제일 짧은게 봄가을인거 같애 원래 계절이 짧지만 여름에 가서 물놀이 좀 했잖아요 너무 짧다 이 말이죠 오늘 100도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멋있다 투영되고 있습니다 물 만지지 마세요 투영되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진짜 좋다 안녕 안녕 저렇게 이쁘게 보지까 진짜 이거는 이거 보기 쉽지 않는데 회장님 카메라 안 갖고 샀지 이거 봐봐 아니 칼나다 난 이거 좀 돌라고 너무 이쁘죠 기가 막히죠 와 오늘 깜빡했어 가을을 만끽하는 것 같다 모래 지민 가을을 만끽한 곳 이쁘게 만들던 오직 제가 리제 기도하게 만들어야 라면 자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예 왕호시는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정상 부근에 도달하니 햇빛이 나서 좋습니다 역시 해가 좋아 정상에 다 오네 날씨가 진짜 짱이다 그래요 수고들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벌써 아이고 이정도로 힘 안 들리게 됩니다 아이고 수고들으세요 저기 한번 눈 사보세요 아이고 자 바로 여기다 날씨가 좀 쟤도 보이는거 봐 아이고 쟤 벗어서 따가지고 이곳에 갈아줍니다 암 사이에 잘못했어요 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으 으 왜요ические 왜 4 이거 매에요? 가마이 같아 선생님! 미역국 한번 드세요 진짜 잡숴봐요 근황 미역국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 조심하시고 거기다 드릴까 뚜껑에다가 하시지? 아니요 안 잡숴? 이거 먹어 아니 아니, 따로 먹으면 되겠어 따로 먹어야 돼? 이거 만화하면 그러면 똥 덜어 진짜 미역국 잘 끓였네 잘 끓더라구 미역도 바다에서 따온거 오오 당연히 바다에서 따지 직접 딴거 얌전하게 안겨 심심해 애프터에 줘서 먹어 먼저 밥먹기 전에 시꺼워서 밥은 안먹어도 돼 이런거 먹으면 좋아 진짜 맛있다 저기 까마귀가 까마귀 같아 매가 아니라 어머 까마귀가 그라고? 응 몰라 매인가? 언니 뒤에 봐봐 까마귀 좀 봐 끓이기 맙시다 이 뜨거운 물 이거 갖고 끓여도 돼 응 안 끓여 뭐여? 이거는 옥수수차 이거 같아 좋으면 안 커 일부러 겨울에 팍 떠올라 할 수 없고 일부러 겨울에 팍 떠올라 할 수 없고 너무 잘 되네요 네 잘 돼요 네 더 잘 되게 하려면 물을 부어놓으면 돼 밥이 되면 몇 시간 전에 병은 커서 그렇게 앞에서 잘 돼 응 너무 나네 커피 끓일까? 네 물이 있나?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 그만해 눈 누웠으니까 아! 나 이거 있어 눈 누웠으니까 어머나 뭐가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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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손 닿으면 딱 다네 손 꺼치면 안전해 아 자랑한 적 없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나 이걸 그 전에 왔을 때 못 바라봤어? 하하하하 미럴 레이그 못 봤어 미럴 레이그 못 봤어? 아이고 참 네 오늘은 저 호수도 색다르고 이사 온 거예요 네 그랬나봐요 이 마운후드가 네 저 눈의 이 살결이 네 정말 기레스 같잖아요 네 웨딩 기레스 같기도 하고 웨딩 기레스 같기도 하고 아름답고 또 입맛을 또 끊는 거를 생각을 하자면 마블링이 끝내줘 아 마블링도 된다 하하하하 사이사이 사이사이 저걸 삭져면서 하하하하 마블링 어디 예예예 잡아줘야지 아유 아유 밥을 먹었는데 또 마블링 이야기하네 그럼 뭐 뭐 우리 정남씨는? 아 저는 정남씨 너무 좋죠 맨날 좋지 맨날 해와 호별레 호별레 하하하하 이 마셔와요 우리 박기자님 아저저저 그쪽으로 자 박기자님 오늘 뭐 느낌있어 저거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좀 부담을 주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몇 번 봤어 그렇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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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마디로 힘도 보고 뽕도 따서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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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aval 만 irgendwo 보면 zelf. 하하하하 저도 다시 물 봐주실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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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들이 저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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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볼때마다 너무너무 좋아갖고 아니 저는 있잖아요 저도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회원님들이 저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빌어요 이제 자식들 뭐 다 분명히 그러는데 그렇지 사는 거 이제 나는 밖에서 사던은 내가 생각을 했어 분명히 가족들하고 손주들이 많으니까 참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엉뚱한 행악을 하고 계시네 어떤 사람은 마블링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하면 나는 서고시 저 마운후드 오빠가 내 손에 딱 있는 거 노래할 때 정말 올 때마다 바라보는 느낌이 참 틀리네요 네 그렇죠 마운후드로 오늘 보는 마운후드로 또 그렇게 웅장한 걸 떠나서 참 아름답다 안전하게 그 자리에 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 호석이 형님이죠 느낌? 몇 번 올라와봤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요 오늘 마운후씨 아버지 눈에 있어서 보이가 더 좋습니다 예예 적당한 눈에 있어서 좋다 예예 좋습니다 저 좀 줘 보세요 끄지 마시고 나무로 보려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오늘 정말 오늘 회장님 여기를 선택하셨는데 정말 남다른 햇볕도 많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느낌이 마운호들은 남성산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남성이니까 내 남자가 봐도 씩씩해 우람하고 우람스럽게 아주 기상을 본받고 싶어 한마디로 오늘 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계곡이 쫙쫙쫙 드러나면서 아기자기한 면이 보입니다 뭔지 모르게 전체가 덮이면 하얗기만 해요 콧자기가 살살 보이잖아 그래서 자세한 면을 좀 볼 수 있어 화가로 말하면 스케치를 해갖고 명암을 살짝 넣은 그런 식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오늘 탁월한 선택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능이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하산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 산행으로 내려가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후드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갑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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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예예 아이고 우리들 한 번씩 이렇게 삶에 찌들어 가지고 밖에 나오잖아요 밖에 나오면 이 마울들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좀 받고 맞아요 위안도 받고 힐링도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다음에 찾아와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예 우리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예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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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사람들이 음 여기 지체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한다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예예 이거 봐봐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ех증 동물 공연 맞추는 곳 곳 그곳 보다 끝 개판 멋지다 왜 푸들 여기 투비만 여기 하와이 오 AU 우유 축하 하와 여자는 약간 여우 것 같아요 여자네, 얼굴이 좀 여자 얼굴 같으니 어, 얼굴이 좀 남자, 여자 큰이더라 앉은 게 또 란변이 안 돼있네요 다가오고싶어 이쁘다 아, 이게 안 돼 안 돼있네요 와 하지 말라고 일랑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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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라보느라고 아, 저기에 꽃자수를 놓은 것 같으네요 언니 응, 확실히 나무 더워 아, 더워 어깨가 빠질 것 같을거야 저러진 않아 나는 콧나서 아퍼가지고 정상에서 햇빛이 반짝 반겨주더니 또 해님이 잠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잠시 흐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려가는 길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산행이 산행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힘든 길은 내려왔고 네 아까 밥먹은 데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네 저는 알아요 저기 중간꺼 정도 먹었습니다 중간꺼 그쪽으로 그 방향에서 저기 이렇게 있는데 아 올라가 거기에 아 저기서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고 좋을까 아 바로 질러서 그럴 수 있었나 죄송해요 3년 전에만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우리 마지막까지 안전산행합시다 네 자 올라갑시다 진짜 그때 우리 어디로 올라갔죠 일로 올라갔지 이쪽으로 해서 아 우리가 올라갈 눈으로 갔을 때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갔었죠 아니 여기 뒤쪽으로 이 숲속 뒤쪽으로 해서 네 그쵸 저기요 바위만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조그마한 산 하나 그 뒤로 해서 올라갔을 때 네 우리 대단하게 올라간 거네요 아 근데 지금 얼마나 깔박자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아 진짜 우리 대단한 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못 올라가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풍이에요 아이고 아참 저기도 좋네 오자마자 따불고 와 언니 이거 봐 엄청 시련 너무 잘했네 등기가 좀 적어 얘가 좋아요 응 그래도 실하네요 이거 3개 놓은 건데 응 네 아 여기 좀 보세요 골고루 땄네 골고루 어 얘도 싱싱하다 응 얘도 싱싱하고 어 기자는 어디 있어 꼬련네요 어 어 여기 어 아 크다 안 폈어 거기에 안 폈어요 아니요 그 정도면 괜찮았지 어 어 이렇게 단단하다 단단해 어디 아 돌려봐 어 아 아 축하드려요 아 아 아 신받다 어머니 잘생겼고 어머니 잘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네 불이 상하지 않게 잘파봐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생겼습니다 최상품입니다 고고고고 고고고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캘까요 어 고고 예 여기가 새끼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지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뿌리를 캐겠습니다 여기가 녹았다 여기는 어 어 응 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어머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 어 아 아 아 아 세상에 크다 진짜 혼자 먹어도 배 부르겄네 이것을 혼자 먹으면 안되겠네 이거 혼자 먹으면 안되겠네 아 살아갑니다 에이 아이고 참 와 또 있어요 또 으 으 우리 명수님 명수 시간 에 어 어 되려 뭐야 얘는 아니죠 꿈을 잘 꾸고 산에 온가 봐 4 어제 살 뻔 나가요 으 아니 우리 책이 가 내가 열심히 안빠지고 타인다 으 으 으 에이거 자륵하다 그리고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진작에 산을 알았다 그야말로 하와 조기도 있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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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머 여기서 타버렸어 지금 아멘 아멘